3번 매틸 97번 경기입니다 3번 매틸 97번 경기입니다 다리 빈다! 다리 빈다! 왼팔이 땡겨! 왼쪽 다리! 야! 야! 파이팅이네! 파이팅! 이해중 팀맨의 명진 이동헌 4번 매틸을 이름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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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해! 고창행수는 깊이오 상승으로 방어다 들어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박킬! 나와 나와 어! 코빈 잡아! 코빈! 자리! 자리!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커워! 자리 잡아봐! 자리 내고! 조용히! 조용히! 한바퀴! 한바퀴! 자리 잡아봐! 1점 더 시켰다! 1,000분 넘었어요 2,000분 넘었어요 2,000분 넘었어요 2,000분 넘었어요 2,000분 넘었어요 남자 화이트 넓은 공이 88킬로 최서구 오새롬 선수 지금 시장갑으로 오시겠답니다 남자 선수 남자 선수 오른나이언 박성호 선수 1분대로 1분배털로 오실 수 없는데 신경입니다 골반 잡아 골반 형 찢어봐야 되요 공주님은 제가 공군점수 시작되보시기 바랍니다 민혁 선수 코스트준님 코스트하우스에요 됐어요 손맞아 코스트 빼 커트 코스트 코스트 갈거야 코스트 형 메리퀴 양수 놀라보자 형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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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야돼요 형 죄송합니다 다리 사이에 가라아놓고 2분 2분 남았다 2분 다리 사이에 가라아놓고 놉니다 바라볼까 롱롱롱롱 혁성 화이터 윌비 마이너스 최선호 뮌이 형 아 형 최선호 젤로듀수 박민혁 선수 박민혁 선수 최강의 토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곱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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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혁 선수 곱을 가져줬어 1분 1분 곱을 뺏어 1분 하나 gover 곱을 밀어 딤리 주연 이 saw 시 차지환 강렬터 야 30 Awak zoulen 제출 팀 J.S. 던치고 볼륨은 민준 7선 매트로 모시기 바랍니다. 팀매드 울산 서성범 이성주 유수 김채원 육방회 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와이어 이순영